아이고 저러는 설광 뚜락한게 오늘 혼자 뚜락뚜락하는거 보면 아니 졸업혈 깨어선 결론을 괜한 졸업을 해보렁 아니 반경일날이라도 한 번씩 만나면 되쥬 그걸 어 참 괜한 놈 하는거 보멍 아방도 잘 없어 미식을 잘래요 더 나이들은 그거 나 어디 가볼금이나 허민 아방어떵살제 어딜간단 말야 꼬딱꼬딱하고있어 고마운것도 헛살 알고 말도 부드럽게 오고 왜울르지 마랑 잘허이사주 요새냥 젊은아이들만 어디 가보는것이 아니고 요 나이들어도 연날 닮지아니엄 갈라서고 또로사는 두갓들 한나네 이째냄시나 아방도 미륵 이거이거 생각을 잘허지아니엄이냕 이거 이루어져어떵댕 될지 모르구다 오늘은 나가 그말로 말해줘 어디 갈띠시끌랑 키워나봐 아이고 우리는 안된어서도 갈띠 한나네 이수다 아이고 공헌아 정헌아 아이고 저 며느리 유작이 전나오란 아이고 조드란 전나하염쩌요 어머니 어뚱을 까요 어머니한테 미신일이니 허유분한 저 아들 어디 육지로 발령강 혼메태 이성와야 승진도 잘되구 그거 다 순환근무들어멍 건이형 갔다오라서 하는디 아이들 참 두린땐 두린대로 둘이 벌멍 직장 댕겨노난 그때 신청 못해 이연 순환근무 못가고 이젠 그게 다 닥친 모양이라 이제 아녀민 승진도 못하고 누개나 다 혼본썩은 그 직장에선 육질강 혼나 선허의 직장생활을 허위해사 된다는 힘쓰기기 이건 뭐 경허의연 이제 아방은 올라가게 되난 맨우린 이거 이거 세간다 설렁 아이들 돌고행 그 뒤 강 허재놈인 아이들 학교 문제여 인혁 직장 문제여 이거 조드라가 난 어뚱을 꼽고 어머니 아이들 이제 학교 댕기고 난 직장 가불고 아방도 이 서사 이것저것 고찔건디 정 발령난 가불민 이제 어뚱을 까요 어멍쳤노 아까한테 아이고 그건 또 미신말이니게 난 원 어디 육질올라가지 아니해도 대엄꾸나 어멍 발령아니란 점이고 소망이랄쟤 어멍 하당분한 이건 미신말이니게 이연 아들 온 6월이나 7월 가라민 육질올라가 온 선허의 근무행 와사 될꺼니 임쓰다기 걔나 미싱에 인구로나서 경고로나 아니 미싱하이네 이게 황해째 미신나 아이들 맥겨라 이 아방 말라는거 경허의염신 그거에 갈립니꺼 자 그러면 당연히 각시가 아이들 되면 고찌올라가야지 그러면 개민 맨어린 무신 직장안이 댕기고 아이들도 학교 그거 댕기는거 그럼 옮기는게 말고찌 쉬웁니꺼 걍허연 난 그디 어디 직장이 그 숙소가 이신생있데다 걍허연 아방은 그자 방도로 안입이런 그디 살면 될꺼난 그자게 반공일날이나 공일날 왔다갔다 거먼게 포민될거고 며느리도 올라가고 시간되민 아이들은 우리가 봐주지 못하구 그거 또 아들도 공일이나 어멋이 야간 근무하실때란게 금요일날 저녁이 비행기 타면 내려올거 아니꼬 그거 어떤거 세월을 보내사주 그거 그거 아이들 커가는디 잔왁시키고 너 직장은 어떤거니 아이고 너 조둘만이 나도 조둘라 점점은 긍헌한 아들매너리도 그 부부 됨지 커우다기 개빔씨 서방각씨가 반경이날만 본단 말이야 경행하면 멀어지지 멀어지나마나 사는게 긍헌걸 어떤겁니까 참 연날사 아방 직장 옮기민 아이들이나 각시들이나 몽 그자 옮겨댕기멍 살았주만은 요샌게 매너리도 그 좋은 직장 네불제넘 긍헌게 긍헌구경 아이들도 이래저래 전낙댕기멍 또 분위기 적응허제넘이 시간도 걸리고 이거 하 공부 잘되는 아이들 흔들려불미나면 어떤 어젠게 육질 올라간단 말이오까 흔들려불기는 이거 어멍이 정신상태가 영원히 아이 된다 소방각신 딱 붓떵사나야 된다 강구라이지 반경이날마다 봐가면 되나 그거 아이고 아방이형 나형 이거 평생 붓떵사나 미식어 미식어 이사름이 깨개도 딱 붓떵사하니깐 깨개도 설넘지앉 사람찌 싸와도 앞에서 싸고 걔야지 이사름아 거기다 우선 섭섭하면 건중아 투주세곡하는거지 아방 말라는걸 나가 못다라 들은 그것이 아니고 현실이 현실이고 성실이고 아이고 그거란 며느리도 심난허연 나신들의 존나오란 어땅허 나 그저 사람심이 사라지고 영영해가며 서너에 가는것도 시간감이난 어떤 나도 더불크메 아이들랑 하 주들지마랑 아방 저 신간편안하게 보내주라 보내주면게 요샘이신 비행기타민 헌시가님 오고께 아방은게 육지서 혼자이신한게 며느리가 더 고생을 꺼주 그가 아들이 고생을 꺼거기 그 며느리 만세 불러 만세 불러 뱀수다게 지금게 조항만세 불러 뱀수다게 조항만세 불러 조항만세 불러 서인으로 쓸 어땅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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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불러 저 각설호란 받아 반경일날 저 광빈이 안 내려오면 반드시 지비왕 조밀자라고 아방임 무사 아들래 두갓 미신 각서염신 이 아방 아니 반경일날 서방도 안 내려오면 어떨거여 공허당 아방양 서방 밉성불랑이 아니고 시 아방 밉성불랑 저 살림 사단 내부지 마랑 아방이란 그자 쏙쏠 뭐 형 뒤테레 물러상 아이들 헉허는대로 그자 놔둡사 아이들 미신 다 큰아이들 인혁새끼들도 키우는 어멍 아방이 인혁내 그거 은혼 안어멍 미시고 결정오프가게 아이들 그자 잘 허여 가는데 이 아방은 잘 허긴 뭘 잘헌단 말이야 아이고 오냐오냐오냐 그저 말 동네 시아방때문에 살림설러부러 쬐는 집 소문나게 하지 마라 아방이란 그자 속속 뒤테레 물러상 쫑 야이로땅이 오늘 날도 주디 집안 터레만 들어감시니 아방이 형 저 산책 가땅 오라 쫑 아이고 쫑도 양 이제 개줄도 양 어떤 기술이 좋아져 등 우털에 연 옷담게 입지는 거 포람관대 나 돈 3만원 좀 그거 사오라 속에 개 부산 찰리에 다만다니라 개줄도 이제 막양 쫓기고 갔다옵소 아방 쫑 3만원 주시면 나도 5만원만 주어봐 이래 쫑 아방이 형 산책 가라 귀여 귀여워 아이고 좋아 저 들렀키는 거 보라 이제 산책 말도 알아듣고 아이고 사람보다는 나사 말도 알아들어